시작은 시크릿입니다. 안녕하세요. 렛츠 댄스 시크릿의 톡댓 중에 포인트 안무인 호러춤과 쉿춤을 배워보도록 할텐데요.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하세요. 저희 톡댓 후렴구 중에 굉장히 임팩트가 강한 호러춤이 있는데요. 이 춤의 포인트는 정말 공포영화에서 보면 뒤에서 손이 쓱 나오듯이 움직임이 없이 손이 나와서 얼굴을 반을 감싸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골반도 같이 반 이상의 골반이 정변을 보이게 보이면서 쓱 손이 나와서 앉았다가 다시 돌아오고 시선이나 이런 건 특별히 쓰지 않고 정말 조용히 공포영화처럼 중심을 잡고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.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봐 믿을 거라 생각하지마 제가 가르쳐드릴 춤은 쉿춤이라고요. 가사 중에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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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까 이 부분이 있어요. 그 노래에 맞게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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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까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. 톡댓의 포인트 안무인 호러춤과 쉿춤 알려드렸는데요. 여러분 이제 쉽게 따라 하실 수 있겠죠? 네 지금까지 시크릿의 톡댓 렛츠 댄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